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전질 군주제에서 가장 존엄한 존재는 왕이다 보니까 주로 왕의 관점과 왕의 흐름에 따라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는 관점의 학문이라고 시점을 다른 대상으로 하면 역사는 더없이 입체적이고 풍부해지게 되는데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왕비의 순서와 흐름으로 훑어보고 이 왕비들에 대해 몰랐던 내마까지 펼쳐보겠습니다 조선 최초의 왕비는 이성계의 아내 신덕왕후 강시입니다 고려 말에는 일부 귀족들이나 군 장교들이 고려의 기본 풍습인 일부 일처제를 무시하고 자기 고향의 아내와 수도 개경의 아내 두 명을 두는 일이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고향의 아내는 정말 자기 고향에서 결혼한 것이고 수도 개경에서 맺은 결혼은 집안과 집안을 맺어주는 정략결혼이죠 지금의 함경도에서 태어난 이성계는 같은 고향 첫 번째 아내를 두었고 어느 정도 무장으로서 주가를 올린 후 수도 개경에서 명문가 집안이었던 곡산 강시 집안의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정략결혼은 부부 금슬이 썩 좋지 않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이성계와 이성계의 둘째 개경 안의 강시는 나이 차이가 무려 21살이나 나서 그랬는지 이성계가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둘째 아내 강시는 이성계가 첫째 아내로부터 낳은 장남 이방후보다도 나이가 어렸습니다 이성계가 아내 강씨에게 푹 빠진 이유 중 하나가 아내 강씨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고려말 급진 신진사대부들이 고려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이성계가 지방에서 낙마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 이때 고려를 지키려던 정몽주 등이 이성계 일파를 전부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상 중이라지만 이성계가 개경에 다시 와야 정몽주가 멈출 것 같다고 판단한 아내 강씨는 양아들 이방원을 보내서 이성계를 어떻게든 개경으로 모셔오게 했다고 합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을 때도 분노한 이성계에게 이방원 쉴드를 쳐주기도 했다네요 이성계의 첫째 아내는 조선 건국 전 사망하는 바람에 둘째 아내 강씨가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가 된 겁니다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 사이에는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었는데 태조 이성계는 그 중 막내 아들을 세자로 임명하고 세자와 책봉이 되지 못한 그 위에 많은 형들이 분노했다고 하죠 하필 신덕왕후 강씨는 40살의 나이로 죽어버렸고 태조 이성계도 점차 노쇄해지자 신덕왕후 죽음으로부터 2년 후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이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이복 동생들을 죽여버리는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신덕왕후 강씨가 죽었을 때 태조 이성계는 그녀를 가까이 두고 싶다는 슬픔에 도성 아내는 무덤을 만들면 안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지금의 덕수궁 자리에 무덤을 조성하고 막내 아들과 아내의 권위를 드높이고자 거대한 사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찰은 사라졌고 나중에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신덕왕후의 권위를 후궁지기로 격화시킨 뒤 무덤을 축소시켜버리고 무덤에 쓰인 석조 자재들은 청계천 다리 자재로 써버렸다죠 이대 국왕 정종은 이성계의 차남으로 왕자의 난을 일으킨 다섯번째 이방원이 자기가 바로 왕이 되면 눈치가 좀 보이니까 대신해서 형을 안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던 차남 이방과가 이대왕 정종이 되었고 역시 마음에도 없던 이방과의 아내 김씨가 정한왕후로 조선의 이대왕비가 되었습니다 정한왕후는 경주 김씨 집안이고 비록 정종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지만 두 부부의 금슬은 참 좋았던 듯합니다 정종은 소문난 애처가였다죠 정한왕후는 인간관계가 두루 원만하고 성격이 부드러워 비슷한 성격의 정종과 잘 맞았나 봅니다 정종은 동승 이방원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물러나자 정종은 상황으로 아내 정한왕후는 대비가 되었고 이렇게 정한왕후는 조선 최초에 대비가 되죠 참고로 정종과 정한왕후의 무덤은 북한에 있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여흥민씨 집안으로 이방원과는 고려 멸망 전에 혼인을 했습니다 원경왕후 민씨의 부친인 민재는 이방원의 어릴 적 스승이었죠 원경왕후 민씨 역시 이방원만큼이나 엄청난 야심가였고 여장부였습니다 민씨 집안에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였죠 아내 민씨가 주도해 처가집 재산으로 비밀리의 사병을 키우고 무기를 숨겨두었습니다 이 병력과 무기를 일으킨 사건이 1차 왕자의 난이죠 이방원의 브레인 하륜이 이방원과 만난 것도 장인어른 민재의 추천이었죠 그렇게 아내 민씨는 원경왕후가 됐는데 왕이 되고부터 태종 이방원은 싹 돌변합니다 이방원은 왕권 광화를 위해 왕실의 외가 즉 외척의 발호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민씨 집안은 이방원 직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외척의 약화를 위해 일부러 수많은 후궁들을 들였고 원경왕후는 태종 이방원과 후궁 문제로 맨날 부부싸움하기 바빴습니다 처남 민무부 민무질이 아직 세자였던 양령대군과 너무 친하자 나중에 양령대군이 왕이 됐을 때를 걱정해 태종 이방원은 민무부 민무질 형제에게 누명을 씌워 죽여버렸고 몇 년 후 원경왕후의 다른 남동생들 민무휼 민무회도 죽여버립니다 원경왕후 민씨의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린 거죠 그래도 유독 자식들에게 약했던 태종 이방원이었기에 아들 문제에 관해서는 원경왕후 민씨의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예컨대 세자를 양령대군에서 충령대군으로 교체할 때 양령대군을 저 멀리 유배보내려다가 원경왕후 민씨가 울면서 애원하자 유배지를 가까이로 옮겨주었다고 하죠 셋째 아들 충령대군인 세종대왕으로 직위하고는 왕 대비로 있다가 말라리아로 사망합니다 2년 후 이방원도 죽죠 세종대왕의 왕비이자 조선의 4대 왕비 소헌왕후 심씨는 청송심씨 집안으로 세자 자리가 양령대군에서 남편 충령대군으로 교체되자 심씨도 세자 빈으로 직봉되어 곧이어 왕비에 올랐습니다 왕비가 되자마자 외척을 병적으로 경계하던 사왕 이방원이 소헌왕후의 아버지 시몬을 누명을 씌워 죽이고 소헌왕후의 어머니마저 관로로 만들어버립니다 집안이 박살난거죠 이방원을 지지하던 신하들은 소헌왕후 폐위를 주장했지만 이것만은 세종대왕이 막아주었답니다 소헌왕후는 자애로우면서도 기강이 엄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 8년에 하필 세종대왕과 세자가 수도를 비운 사이 수도 한양에서 엄청나게 큰 대화제가 일어납니다 이때 소헌왕후가 직접 진화작업을 지휘해서 궁궐까지 번지지 않게 막아내기도 했다죠 소헌왕후는 세종대왕 사이에서 8명의 아들과 2명의 공주로 낳으며 다산했지만 8명의 아들 중 차남 수양대군으로 인해 8평제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죠 그나마 그 꼴을 보기 전에 죽습니다 여태까지 조선의 국왕과 왕비가 1대1로 대응을 했죠 그런데 조선의 5대 왕비는 5대왕 문종의 아내가 아니라 6대왕 단종의 아내입니다 문종의 아내는 문종이 왕이 되기 전 세자빈이었을 때 단종을 낳고 죽었거든요 문종의 아내는 왕비로 추존만 됩니다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 송씨는 여산 송씨 사람으로 아이러니하게 후대타를 일으킨 수양대군이 강제로 맺은 인연입니다 강제로 맺어주었지만 단종과 정순왕후 송씨 사이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결국 수량대군이 왕위를 빼앗고 세조로 즉위하죠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고 정순왕후는 지금의 서울 창신동에 있는 절로 출가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강원도 영월을 향해 늘 오열을 했다고 하죠 청계천의 영도교가 두 사람이 헤어진 마지막 장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순왕후는 이곳에서 염색일을 하며 여생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를 안쓰러워한 부녀자들이 이 먹을 걸 챙겨줬다고 하죠 이후로 조카의 집에 머물며 사는데 무려 82살까지 살면서 나중엔 자기 남편한테 못된 짓을 한 신하들과 그 집안이 연산군에게 숙청당하는 것까지 다 보고 죽죠 세조를 도운 신숙주가 정순왕후를 자기 노비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영조의 아내 정순왕후 김씨와 친구가 같으나 다른 사람입니다 조선의 여섯번째 왕비는 7대왕 세조의 아내 정희왕후 윤씨입니다 파평윤씨 집안 사람이죠 세조가 아내 정희왕후와도 금슬이 좋았는지 여자에 관심을 두지 않고 후궁을 딱 3명만 들였는데 이마저도 신하들의 반강요였다고 합니다 단 죽은 단종과 단종 친어머니의 원혼 때문인지 세조와 정희왕후는 세 자식들을 전부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이 부모로서의 가장 큰 아픔을 겪었죠 정희왕후는 손자 성종이 직위할 때 최종 결정권자였으며 성종이 너무 어리자 조선 최초로 대비의 자격으로 수렴 청정을 했으며 성종이 스무살이 되자 청정을 거둡니다 손자 성종이 연상군의 엄마 패비윤씨와 갈등을 빚을 때 패비윤씨를 내쫓고 죽인 장본인 중 한 명이기도 하죠 조선의 일곱번째 왕비는 구대왕 성종의 아내 공해왕후 한씨입니다 청주 한씨 사람으로 당대 최고 권세가이자 세조의 브레인이었던 한명회의 딸이죠 조선의 7대왕 세조는 장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으나 장남이 죽자 둘째 예종이 8대왕후로 직위하는데 예종이 아내도 예종이 직위하기 전에 죽는 바람에 왕비로 취직만 된답니다 예종도 일찍 죽자 기존에 죽었던 세조 장남의 아들이 왕위를 이으니 성종이었죠 그러나 공해왕후 한씨는 왕비가 된 지 4년 만에 18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성종은 아내 공해왕후더러 공경하고 유순하며 부드럽고 인자하다는 뜻에서 공해라는 시호를 직접 정하였습니다 사실 성종의 왕비 관련해서는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다들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 그녀부터는 조선왕비실록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번 조선왕비실록 1편에 이어 바로 2편 시작하겠습니다 연산군의 생모 연산군을 그렇게 만든 네막 성종의 두번째 아내 패비 윤씨부터 시작합니다 1편을 꼭 보시고 오세요 성종의 첫번째 아내 공해왕후 한씨가 일찍 죽자 새로운 왕비 간택을 해야 했습니다 왕실 어른들은 새롭게 왕비를 간택하는 것보단 성종의 후궁들 중 한명을 왕비로 승격시키기로 합니다 성종의 후궁들 중 윤씨가 발탁되었는데 윤씨는 성품이 아름답고 언행과 행실이 올바르며 왕실 어른들한테 그렇게 잘했다고 해서 이미지가 좋았으며 성종의 총에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파평 윤씨 집안인 것도 어느정도 적용을 한 것 같구요 덕분에 조선의 여덟번째 왕비가 되었고 성종 사이에서 첫 아이를 낳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왕비가 되고 아들을 낳자 윤씨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왕실 어른들을 업신여기기 일수였으며 성종이 다른 후궁들과 있는걸 끔찍이기도 싫어해서 다른 후궁들이 자기를 음해하려 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다 걸렸고 방안에서 독약이 발견되기도 하죠 이러니 성종과 윤씨 사이는 멀어졌고 점점 윤씨의 악행이 심해지다가 성종과 몸싸움을 하며 성종의 얼굴을 핥히기까지 했다죠 궁인들조차도 성종에게 왕비가 너무 무섭다고 울고 불며 고하는 사람들까지 있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성종은 왕비 윤씨를 패선시켰다가 아예 사약을 내려버립니다 다만 아들만은 계속 세자로 있고 다행히 이때 세자가 어려서 세자에게는 패비 윤씨 사건을 덮어버리기로 하죠 아홉번째 조선의 왕비는 패비 윤씨 사건 이후 새롭게 왕비가 된 정현왕후 윤씨입니다 역시 파평 윤씨 집안입니다 패비 윤씨처럼 후궁이었다가 왕비로 승격됐죠 성종과 신하들은 세자에게 정현왕후가 친엄마라고 속이려고 했고 또 세자가 속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정현왕후는 세자에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이 세자가 왕이 되니 바로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이 패비 윤씨 사건을 알고 피바람을 일으킬 때 칼을 들고 정현왕후 방으로 가서 나오라고 소리쳤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열 번째 왕비는 10대왕 연산군의 왕비 신씨입니다 거창 신씨 집안이며 남편 연산군을 유일하게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록에서도 왕은 비록 미치고 포악하였지만 신씨는 매우 소중히 역임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인데도 궁인들에게 늘 존댓말을 썼다고 하니 오죽했겠습니까 연산군이 칼을 들고 정현왕후 방에 갔을 때 말린 장본인이 바로 신씨였죠 연산군이 쫓겨나기 일주일 전 연산군은 신씨에게 만약 당신이 잘못되면 전부 내 탓이라며 함께 울기도 했다고 하고 연산군이 폐위될 때 신씨는 같은 유배지로 보내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장록수나 그 많은 전국의 미인들과 음탕하게 놀았던 연산군조차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중전이 보고 싶다 였다고 합니다 열한 번째 왕비는 연산군을 쫓고 새롭게 왕이 된 연산군의 이복 동생 중종의 첫 번째 부인 단경왕후 신씨입니다 그런데 단경왕후는 흑역사의 기록이 있으니 역대 조선의 모든 왕비들 중 재위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겨우 7일에 불과한데요 연산군을 쫓고 왕이 된 중종은 원래 왕이 서열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단경왕후도 왕비가 아닌 시절에 중종과 혼인을 맺었는데 중종이 왕이 되면서 얼떨결에 본인도 왕비가 되었는데 연산군의 외가였던 거창 신씨 사람이란 이유로 폐출되어버립니다 중종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중종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경왕후를 내쫓고 새롭게 뽑힌 왕비가 조선의 열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 윤씨입니다 파평윤씨의 집안입니다 장경왕후 윤씨는 중종에게 적통을 이을 아들을 출산하지만 아들을 출산하고 얼마 안 있어 산후후유증으로 사망합니다 이 아들은 세자로 책봉되어 훗날 인종으로 즐기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문정왕후입니다 역시 파평윤씨 집안이고요 중종의 아내 장경왕후가 죽자 왕비로 승격된 조선의 열세번째 왕비입니다 왕비가 됐을 때 중종의 아들이 너무 어린 나이인지라 친아들은 아니지만 왕비로서 세자를 잘 키웁니다 세자 입장에서도 자기는 태어나서 친엄마를 본 적이 없고 수양엄마인 문정왕후만 보고 자랐죠 문제는 문정왕후가 아들을 출산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 친아들을 왕위로 등극시키고 싶겠죠 그래서 조정은 세자를 교체하자는 소윤과 중종의 장남세자를 지켜내자는 대윤으로 나뉩니다 세자의 죽은 친모 장경왕후나 문정왕후나 같은 파평윤씨 집안이라 대윤 소윤으로 나뉘는 거죠 중종은 당시 몸이 노쇄하고 그다지 카리스마를 발산하던 왕이 아니었기에 왕이 계승을 두고 신하들이 나뉘는 걸 방치하고만 있었죠 중종이 급작스럽게 죽자 절차대로 세자가 인종으로 즉위합니다 다만 워낙 착했던 인종은 차마 자기를 키워준 문정왕후와 비록 이복 형제이지만 어린 동생을 제거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지극정성으로 대했죠 인종이 거식증으로 죽자 문정왕후의 친아들 경원대군이 명종으로 즉위했고 문정왕후는 어린 왕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면서 인종과는 다르게 적대 세력에 있던 대윤파들을 전원다 제거해버립니다 명종이 20살이 되고부터는 수렴청정을 중단하지만 문정왕후의 존재감이 커서 이 명종을 마마보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다큰 명종이 문정왕후에게 회초리도 맞았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문정왕후로 인해 그의 외척 윤치 세력들이 조정을 장악했고 조선 초기부터 그토록 경계하던 외척이 결국 바로해버린 사단이 난 겁니다 거식증으로 사망한 인종의 왕비 인성왕후 박씨가 14번째 왕비입니다 반남 박씨 출신이고 남편 인종처럼 시어머니 문정왕후에게 극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인지 문정왕후는 대비가 되고 인성왕후와 그 집안은 별로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15번째 왕비는 13대왕 명종의 아내 인순왕후 심씨이며 문정왕후의 며느리죠 청송심씨로 세종대왕의 아내였던 소헌왕후와 같은 집안사람인거죠 한자를 읽을 줄 몰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순왕후는 명종 사이에서 순회세자를 낳았지만 순회세자가 일찍 죽고는 아들을 낳지 못해 명종이 죽자 결국 저 멀리 반개왕족인 하성군을 14대왕 선조로 직위시킵니다 선조도 직위 당시 어려서 1년정도 인순왕후 심씨가 청정을 했으나 그를 모르고 정치에도 문외하니라 1년도 겨우겨우 신하들 도움받아가다가 순순히 선조에게 친정을 넘깁니다 그녀의 동생 심의겸이 조선 최초의 붕당인 서인을 만들었죠 16번째 왕비는 14대왕 선조의 첫 아내 의인왕후 박씨이며 반남박씨 출신입니다 아쉽게도 의인왕후와 선조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선조에게는 후궁에서 낳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의인왕후 박씨는 후궁의 소생들을 자기 자식들처럼 대했고 특히 광해군을 그렇게 아껴서 양자로 들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조가 후궁들 사이에서 낳은 그 많은 아이들 중 그나마 유일하게 정상인 광해군도 의인왕후를 잘 따랐다고 하죠 다만 선조에게서는 정작 별 사랑을 받지 못했고 임진왜란 도중에 무리한 피난 때문인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7번째 왕비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50대의 선조가 새롭게 들인 무려 19살의 새로운 왕비 인목왕후입니다 연한 김씨 집안으로 광해군보다도 9살이나 어렸죠 광해군에게 9살이나 어린 새엄마가 생긴 겁니다 광해군에게 인목왕후는 그냥 나이 어린 새엄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은 당시 세자였지만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하고 싶어하지도 않았는데 임진왜란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옹립했던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광해군이 후궁의 소생이라 세자이되 적통은 아니었죠 이때 새롭게 들어온 인목왕후가 덜커덕 영창대군 아들을 낳아버린 겁니다 이러면 비록 세자는 광해군이지만 적통은 영창대군에게 더 있거든요 당연지사 선조는 나이 어린 아내의 아이를 왕으로 옹립하고 싶었지만 영창대군이 갓난하기에 불과해서 당장은 세자를 교체시키지 못하다가 선조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광해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인목왕후는 인목대비가 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영창대군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광해군에게 영창대군의 존재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해군과 더불어 광해군의 집권당이었던 북인들도 인목대비를 벼르고 있었는데 북인 적군의 미친계로 유명했던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은 인목대비를 암살 계획까지 짭니다 허균의 사례는 극단적이지만 북인은 어떻게든 위협적인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고 인목대비와 그녀의 딸 정명공주를 지금의 덕수궁에 강제로 유폐시켜버립니다 두 사람을 모시는 궁인들도 전부 광해군이 임명한 사람들로 사실상 감시자들이었죠 더불어 인목대비의 아들 영창대군은 6살의 나이에 강화도를 유배보내주고 거기서 쪄죽습니다 이토록 광해군에게 당한게 많던 인목대비는 광해군이 축출되는 인조반적대 인조에게 당장 광해군 부자인 목을 가져오세요 그 살점을 씹고 전교를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인조가 광해군을 유배보낸다고 하자 광해군을 죽이라고도 했다죠 인목대비가 왕후였던 시절 아들을 낳았을 때 선조에게 시중궁인들 400명을 고용해달라고 했던거 보면 이 여자도 보통여자는 아니었던 듯합니다 잠깐 스킵한 이 광해군의 왕비 페비 류씨가 조선의 18번째 왕비입니다 문화 류씨이고 임진왜란 전에 그러니까 광해군이 세자가 아니었던 시절에 광해군과 혼인을 했죠 개인적으로 왕실생활이 그녀에게는 맞지 않았나 봅니다 불교를 유독 좋아했던 류씨는 다음 생에 환생하면 왕실 여인만은 안되기를 빌었다고 합니다 인조반적대 광해군과 함께 폐위되어 유배를 갔는데 다른 유배지에서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탈출 기도를 하다가 실패하자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우울증에 얼마 못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의 왕비부터는 3편으로 넘기겠습니다 3편에서는 인현왕과 장혜빈까지 나올 예정이니 3편도 기대해주세요 지난번 조선 왕비실록 1편과 2편에 이어 3편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 왕실 이야기가 그렇게도 재미있는데요 광해군을 반정으로 내쫓고 새롭게 왕이 된 인조의 왕비들부터 3편 시작합니다 19번째 조선의 왕비는 인조의 첫 번째 아내 인혈왕후 한씨입니다 청주 한씨 사람으로 인조 반정 이전 즉 인조가 왕이 되기 전에 결혼한 아내로 훗날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의 친모입니다 인혈왕후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인조가 쿠데타를 통해 왕이 됐으니 민심을 고려해 지나친 숙청은 피하라고 거듭 조언했으며 폐위된 광해군과 광해군의 왕비 폐비 신시를 모셨던 궁인들을 내쫓지 않고 계속 고용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상궁이 광해군을 그리워하자 인혈왕후는 의로운 사람이라며 그 상궁을 더 챙겨줬다고 합니다 하긴 인조가 그 모양 그 꼴인데 아들 소연세자가 그렇게 유능한 걸로 봐서 엄마 인혈왕후의 유전자 덕이 있었겠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인혈왕후는 병자호란 직전에 사망합니다 병자호란의 직접적인 계기였던 청나라 사신들이 인조에게 청나라 황제 홈타이지의 황제지기를 축하하라고 요구한 것도 청나라 사신단들이 인혈왕후 장례 조문차 조선을 방문했을 때였죠 스물번째 조선의 왕비는 병자호란 이후 인조가 새 장가를 간 장렬왕후 조씨로 양주 조씨 사람입니다 당시 장렬왕후의 나이 14살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나이가 어려서 족보상 자기 아들인 효종보다 어렵고 인조가 죽어 대비가 될 때 장렬왕후는 20대밖에 안됐고 심지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남편 인조 양아들 효종 자기 며느리 양손자 현종 손자 며느리 심지어 증손자 며느리까지 죽는 걸 다 지켜봤죠 예송 논쟁이라고 들어보셨죠 상복을 얼마나 오래 입어야 하느냐를 두고 붕당간 싸운 논쟁인데 그 상복을 입어야 하는 당사자가 바로 장렬왕후였습니다 증손자인 숙종이 직위할 때도 대왕대비로 있었는데 이 대왕대비였던 장렬왕후가 발탁한 궁녀가 나중에 장희빈이 됩니다 21번째 왕비는 17대왕 효종의 아내 인선왕후 장씨로 덕수장씨 집안입니다 병저호란 직후 인조의 장남 소연세자와 둘째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는데 이 둘째 복림대군이 나중에 효종이 된단 말이죠 이때 복림대군의 아내였던 장씨 또한 함께 청나라로 잡혀갑니다 아들 현종을 낳은 것도 청나라에 있을 때였죠 인선왕후는 굉장히 검소했다고 하며 남편 효종의 북벌을 적극 지지해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아이가 아니더라도 후궁소생의 아이들에게도 잘 대해주었다고 하죠 22번째 왕비는 18대왕 현종의 아내 청풍 김씨 출신의 명성왕후 김씨입니다 우리가 아는 명성왕후 민씨와는 칭호만 같을 뿐 다른 사람입니다 현종과 명성왕후 김씨 사이에서 숙종을 낳았는데 숙종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합니다 그 유전자를 넘긴 사람이 명성왕후 김씨일 정도로 명성왕후의 성격이 개 지랄 맞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현종이 후궁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아들 숙종의 직위하고는 초반에 수렴청정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정치에 여러 번 개입했고 일부 왕족들을 왕권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식구금 스캔들을 퍼뜨려 제거해버리기도 했습니다 명성왕후 김씨는 평소 무속신양을 좋아했는데 한 번은 아들 숙종이 아프자 무당에게 굿판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생모인 대비가 삿감만 쓰고 소금만 입은 채 물을 뒤집었어야 한다고 하자 명성왕후는 아들의 권경을 위해 한 겨울에 소금만 입은 채로 아이스퍼킷 챌린지를 했는데 이후 심한 독감에 걸려 사망합니다 실제 숙종은 건강해졌다고 하고요 이 명성왕후 김씨는 생전 숙종 덜어 주상은 내 아들이긴 하지만 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명성왕후 김씨조차 감당이 안 되는 숙종 당신이란 사람은 대체 23번째 조선의 왕비는 19대왕 숙종의 첫 번째 아내 인경왕후 김씨입니다 광산 김씨 집안입니다 숙종이 아직 세자였던 시절 결혼해서 세자 빈이었다가 숙종이 직위하자 같이 왕비가 되었죠 그 유명한 예학자 김장생의 손녀입니다 숙종 사이에서 아들은 없었고 딸만 두 명을 낳았는데 인경왕후 김씨는 19살이란 어린 나이로 천연두에 걸려 사망합니다 인경왕후 사망후 숙종은 적장자를 낳아야 해서 세장가르트입니다 숙종의 두 번째 부인이자 24번째 왕비인데 여흥민씨 집안의 그 유명한 인현왕후입니다 인현왕후는 결혼은 어디까지나 서인 정권의 정략적 매짐이었고 숙종은 인현왕후가 그렇게 금슬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이 한 명 없었죠 남편 숙종은 증조할머니 장렬왕후 조씨를 모시던 궁인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인현왕후가 직접 남편을 위해 그녀를 후궁으로 들이자고 주장해서 후궁이 된 이 궁인이 바로 희빈 장씨 장희빈입니다 그런데 장희빈에 대한 숙종의 애정이 너무 남다르니 인현왕후가 장희빈을 상당히 질투했다고 하며 인현왕후는 장희빈의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엔 대놓고 숙종에게 장희빈을 내쫓으라고까지 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아이가 없던 반면 장희빈에겐 숙종의 유일한 아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증조할머니의 장례기간에 인현왕후가 생일이었는데 신하들에게 인현왕후의 생일을 챙기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는데도 탄일문안을 받으면서 화가 난 숙종은 인현왕후를 패비시켜버립니다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죽으면서 다시 입궁이 복위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워낙 숙종과 장희빈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 각종 합병증으로 1년 넘게 투병하다가 사망합니다 25번째로 왕비에 책봉된 사람은 장희빈입니다 장희빈의 본명은 장욱정 본명이 전해지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장욱정은 양반 집안이 아닌 통역사 집안 즉 중인의 신분이었다가 숙종의 증조할머니를 모시는 궁인으로 입궐 이후 숙종의 눈에 띄어 승은을 입습니다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는 아직 왕비에게서 아이도 못 낳았으면서 아무 여자한테 승은을 내려선 안된다며 장욱정을 궁해서 내쫓지만 어머니 명성왕후가 죽자 아내 인현왕후가 직접 이 장욱정을 후궁으로 임명하죠 그러나 인현왕후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숙종의 남다른 총애와 숙종의 장남을 낳은 덕분에 장욱정은 후궁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다가 가장 높은 후궁의 직위인 히빈이 되고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25번째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아들은 세자로 임명되고요 인현왕후가 폐위되는 과정에서 집권당이었던 서인의 주력 세력들이 줄줄이 제거됩니다 서인이 인조 반정을 주도한 이래 계속 왕비는 서인에서 배출되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어 왔습니다 인현왕후 민씨 역시 서인지반 출신이었고요 인현왕후가 폐위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서인 세력들이 물갈이 됐겠죠 흔히들 장희비는 당시 야당이었던 남인에서 내세운 거라고 하지만 장희비는 아무런 당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희비는 아무리 예뻐도 중인 신분의 여인으로 권력을 도모하려던 생각 자체가 사실 터무니가 없습니다 남인은 그저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서인들이 대고 숙청당하는 과정에서 이 남인들은 어부지리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권력을 주도한 남인 세력은 그러나 정작 지나친 권력에 취한 탓에 숙종이 미움을 사 몇 년 후 다시 숙종이 남인들을 버리고 서인들을 재등용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느닷없이 숙종은 왕비 장옥정을 다시 히빈 장씨의 후궁으로 강등시킵니다 왜 그랬는지는 여러 소설이나 사극에서 재해석할 뿐 정확한 이유와 숙종의 진심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인현왕후를 복위시켰죠 이때 숙종의 또 다른 후궁 숙빈 최씨가 숙종에게 히빈 장씨가 자신의 처소 뒤쪽 별채에 신당을 차리고 인현왕후를 저주하게 이르렀다고 고했고 조사 결과 히빈 장씨의 처소에서 동물사체와 저주인형이 발견된 겁니다 숙종은 히빈 장씨를 섬기는 궁인들을 강경하게 고문하다가 자백이 나오자 히빈 장씨에게 사형을 명하죠 정사에서는 숙종은 히빈에게 자결을 명했다고 하고 각종 야사에서는 숙종이 사약을 내리자 히빈 장씨가 사약 먹기를 거부하다가 옆 상군과 내시들이 강제로 입을 벌려 넣었다고 전해집니다 보통 왕비가 패서인이 되면 폐비로 기록이 되는데 히빈 장씨는 왕비에서 바로 패서인된 게 아니라 후궁으로 강등된 이후 죽어서 후궁의 명칭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인현왕후 사방 이후 숙종은 경주 김씨지만의 인원왕후 김씨와 세장가를 듭니다 인원왕후 김씨와의 세장가조차 숙종의 정치적 작전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빈 장씨는 죽었지만 그녀의 아들은 여전히 세자로 있었기에 그녀의 아들이 숙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20대 왕 경종이 됩니다 그러나 경종보다는 숙종의 또 다른 후궁 숙빈 최씨에서 낳은 왕자 연인군에 대한 신하들의 지지가 압도적이었고 대비가 되었던 인원왕후도 연인군을 양자로 들이면서 연인군의 왕위 등극에 어느정도 역할을 합니다 이 연인군이 조선의 21대왕 영조대왕입니다 숙종과 장희빈의 아들 경종의 아내 선의 왕후가 조선의 27번째 왕비입니다 서인들은 어떻게든 세자빈 만큼은 자기네 세력에서 배출하고 싶어서 서인 집안에서 그 중에서도 강경파 집안이었던 함종 어시 집안에서 세자빈을 임명했죠 세자가 왕이 되자 세자빈도 자연스레 왕비 선의 왕후 어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의 왕후는 남편편이었고 신하들이 연인군을 다음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절차를 밟을 때 다른 왕족을 후계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패는 하지만요 영조 즉위 이후 대비가 되지만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경종의 아내 선의 왕후가 죽은 뒤 그녀가 썼던 초소는 나중에 사도세자의 초소가 됩니다 이렇게 3편까지 끝이 나는데 아직 더 흥미진진한 왕비 이야기가 남아있죠 사도세자의 이야기부터 정순왕후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왕비들까지 저는 마지막 4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드디어 조선 왕비실록 마지막 4편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극적인 조선 후기와 맞물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준비중입니다 영조의 왕비부터 시작합니다 28번째 왕비는 조선의 21대왕 영조의 첫번째 부인 정성왕후 서씨입니다 대구 서씨 집안이고 영조가 왕이 되기 전에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영조가 조선의 역대 왕들 중 가장 재위기간이 긴 왕으로 유명하죠 왕비 정성왕후 서씨는 역시 33년간이나 왕비로 있으면서 조선의 역대 왕비들 중 가장 재위기간이 길답니다 33년이나 왕비로 있었지만 영조 사이에서 아이 하나 없었습니다 영조와 정성왕후 서씨는 아예 사는 궁궐조차 달랐고 영조가 싫어하던 사도세자를 정성왕후는 자기 친아들처럼 대해주어서 더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정성왕후의 생일을 크게 챙겨주려고 하다가 영조와 사도세자가 또 싸웠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영조는 아예 정성왕후 소식을 듣는 것조차 싫어했다죠 정성왕후는 66세의 나이로 사망하는데 사망할 때 사도세자가 통곡을 했다고 한 반면 영조는 정성왕후의 빈소에 찾아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29번째 왕비는 그 유명한 정성왕후 김씨입니다 정성왕후 김씨를 안동김씨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경주김씨입니다 영조의 첫 번째 부인 정성왕후 서씨가 죽자 15살에 어린 나이로 왕비에 간택되었습니다 당시 영조의 나이인 66살 손자뻘이죠 실제 정성왕후는 영조의 손자인 정조와 7살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정성왕후는 어쩌면 사극이 망쳐놓은 가장 억울한 역사적 인물일 겁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정조가 워낙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해 사극으로 여러 번 나올 때마다 정성왕후는 악녀이자 빌런으로 등장합니다 이유는 정성왕후 집안이 노론 강경파 쪽 집안이고 노론 계열에서 사도세자의 죽음을 영조에게 부추겼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 역사에선 정성왕후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일절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60대의 노련한 국왕 영조가 15살짜리 왕비의 말이 휘둘렸겠습니까 정성왕후와 영조 사이에서 아이도 없었다는 것만 봐도 나중에 즉위하는 정조에게 정순왕후는 큰 정치적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정조가 지지해준 정당 계열은 아니었지만 정조 즉위 이후 정순왕후와 정조는 나름 괜찮은 관계였고 서로 존중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정조가 정순왕후의 오빠 김귀주를 숙청하고 그녀의 정당이었던 노론 벽파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정순왕후와 사이가 멀어지죠 정조가 정순왕후보다 먼저 죽자 정순왕후는 어린 새의 국왕을 대신해 수렴 청정을 했고 이때 정순왕후는 정조의 모든 개혁들을 철회해버리고 정조의 측근들을 내쫓아버리죠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만 알려져서 정순왕후를 더없이 악녀를 묘사하고 정순왕후로 인해 세도정치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세도정치는 정순왕후 반대파 세력이 시작한 거였습니다 정조의 아들 순조가 친정을 하면서 갑자기 노론 온건파인 노론 10파가 득세해 정순왕후와 벽파의 입장이 좁아지다가 정순왕후가 병으로 죽은 뒤에는 벽파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 10파에서 세도정치기가 시작된 겁니다 서른번째 왕비는 정조의 아내 효이왕후 김씨로 청풍 김씨이며 검소하고 효심이 깊으며 아주 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서로 정치적 반대파였던 시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시할머니 정순왕후 김씨와 모두 사이가 원만했다고 합니다 사도세자가 죽기 전에 세손이던 정조와 결혼하여 사도세자의 죽음부터 정조가 여러 번 암살당할 뻔했던 어릴 적까지 정조의 힘들었던 나날을 모두 함께한 아내이기에 정조와도 사이가 뭐 100%까지 너무 좋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건전한 부부관계였던 듯합니다 정조의 유일한 왕비이기도 했고요 다만 아쉬운 건 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죠 상상 임신을 했던 적도 있다네요 그래도 효이왕후는 양아들 순조를 친아들처럼 대했고 순조도 효이왕후에게 효신무로 잘 대했다고 하네요 서른번째 왕비는 순조의 아내 순원왕후 김씨로 안동김씨입니다 지금부터는 안동김씨가 나오는 겁니다 세도정치기를 연 집안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 김조순과 형제들 김유군 김원근 김좌근 전부 그 안동김씨의 악명을 만든 장본인들이죠 아버지 김조순만큼은 순조가 의지할 정도로 그래도 관록이 좀 있었으나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죠 단 그녀만큼은 악년은 아니었습니다 빌런 집안이긴 하지만 순원왕후만큼은 공정하고 정명했으며 순조가 몸이 아팠을 땐 아들 효명세자와 함께 정사를 관리할 정도로 능력도 있었습니다 최고 관세 가문이었기에 자기네 집안 뺑믿고 까부는 부정부패한 관리들도 직접 색출해내 벌할 정도였죠 물론 그래도 어디까지나 안동김씨 가문이었기에 안동김씨와 정적세력들 예컨대 풍양조씨와의 권력다툼에선 집안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예에 그렇게 재능이 있었다네요 순조와 순원왕후의 아들 효명세자가 일찍 죽자 손자 헌종이 24대왕으로 직위했습니다 따라서 헌종이 아내였던 효현왕후 김씨가 32번째 조선의 왕비가 되었죠 효명세자가 죽어서 원래 왕비가 될 수 있던 세자빈 조씨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되니 곧바로 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대비가 안동김씨의 정적이었던 풍양조씨였거든요 풍양조씨의 득세를 견제한 안동김씨 가문에서 일부러 헌종의 아내를 안동김씨에게서 배출해내게 한 겁니다 다만 효현왕후 김씨는 16살의 나이로 일찍 죽습니다 효현왕후 사망 후 헌종의 할머니와 엄마가 간택한 두번째 왕비 효정왕후가 33번째 왕비입니다 효정왕후는 남양홍씨 가문으로 안동김씨도 풍양조씨도 아니죠 왕비 문제를 두고 두 가문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니 두 가문이 모두 아닌 남양홍씨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효정왕후는 상당히 오래 살아서 나중에 러일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사망합니다 헌종은 첫번째 아내 효현왕후와 두번째 아내 효정왕후 사이에서 어떤 아이도 보지 못했습니다 34번째 왕비는 철종의 아내 철인왕후 김씨입니다 드라마로 유명해지신 분이죠 세도정치가 극에 달했던 당시 당연히 안동김씨이구요 철종 자체가 안동김씨가 옹립한 왕이거든요 단 이미 궁궐엔 왕실 여인들이 많아서 철인왕후 김씨는 드라마처럼 쾌활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죠 당시 나라 분위기도 안좋고 말이 별로 없고 전면에 나서는 캐릭터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고종이 직위하고 대비로 있다가 강화도 조약으로부터 몇년 후 사망하죠 조선의 마지막 대비랍니다 남편 철종 사이에서 아들은 있었지만 너무 일찍 죽습니다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35번째 왕비 그... 네 이 영상에서는 정말 짧게 소개만 해드려야 해서 이 명성황후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성황후가 왕후가 아닌 황후인 것은 나중에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추승이 됐기 때문입니다만 고종은 명성황후가 죽은 이후에 왕제로 등극했기 때문에 명성황후는 생전에 왕비로만 있었고 황비의 대접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고종은 아버지 흥선대왕군이 옹립해준 왕이고 고종 제위 초반에는 흥선대왕군이 섭정을 했단 말이죠 세도정치를 극도로 혐오했던 흥선대왕군은 고종의 왕비를 간택할 때 권력이 너무 비대해질 외척을 만들어서는 안됐습니다 동시에 고종은 왕이 서열의 없다가 왕이 된 케이스라 왕권의 체면을 위해서 그렇다고 아무 집안에서나 왕비를 데려와서는 또 안됐습니다 이 모든 딜레마를 충족시켜주는 집안이 여흥민씨 집안이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올수록 여흥민씨 집안의 위상은 별 볼일 없었지만 한때 여러 번 왕비를 배출한 집안이라 그래도 여전히 그 존재감은 컸죠 적당히 명망가문이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한 집안이었던 거죠 하지만 흥선대왕군의 결정적인 실수였죠 흥선대왕군의 섭정을 끝낸 것도 명성황후가 신하들을 부추긴 것이었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를 조선 역사상 최악의 워스트 커플이기도 했고 서로가 서로를 못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서세동점과 청나라 일본이 조선의 주권을 두고 서로 안력자춤을 하던 그 어지럽던 시기 명성황후는 지나칠 정도로 중국 청나라에 의지했고 이로 인해 조선이 열강세력들에게 잡아먹히는 그 단초를 제공해버렸습니다 청일전쟁 때 청나라가 나락가면서는 러시아를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다가 일본 정부가 고용한 낭인들에 의해 잔인하게 시해되고요 고종은 명성황후를 너무 좋아하고 의지해서 좀 더 답답했죠 조선의 마지막 왕비는 순종황제의 아내 순정효황후입니다 순종의 두 번째 와이프인데 첫 번째 와이프는 비록 나중에 황비로 추종되지만 황태자비 시절에 죽어서 황비가 되지 못했거든요 순종황제의 아내 순정효황후는 해평윤시 집안 사람으로 해평윤시 집안에서 황태자비를 배출하려고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순정효황후도 아주 극전인 인생을 살았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대한제국 황실 대부분 일본으로 강제유학되는데 순종황제와 순정효황후만 남아 창덕궁에 기거했죠 순종황제 사망 이후로 혼자만 한국에 있다가 해방 후에는 이승만 정부에게 참밥신세를 당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서울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며 황실의 근엄함을 보였고 서울을 점령한 북한 인민군들도 그녀를 어쩌지 못했다고 합니다 1966년 사망하십니다 이렇게 조선의 왕비들을 쭉 훑어봤는데 폐비가 된 경우를 포함하고 실제 제외했던 왕비들의 수가 36명인지도 저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36명 중 파평윤씨에서 가장 많은 5명의 왕비를 배출했고 여흥민씨, 안동김씨, 경주김씨에서 각각 3명을 배출해 공동 2등입니다 이렇게 왕비의 시선으로 역사를 훑어도 재미있죠 여러분도 가끔은 시점의 변화를 달리해서 역사를 보시면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그럼 역사도뽑이었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